일체 만물만생의 같이 돌아가기에 놓고 관할하는 것이지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. 수억 겁을 거치며 나를 형성시키고 진화시키고 운전해온 주인공. 말 한마디 생각하나 한동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주인공. 그런 주인공이니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 주인공 속에다 놓고 관할 뿐입니다. 그 이름을 참나라 해도 좋고 한마음 주인공 심주라 해도 됩니다. 뭐라 하든 다 이름입니다. 1분 명상 대행스님의 법어집 삶은 고간이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1분 명상 miles feeding 그러면서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